안녕하십니까. 공급을 하셨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벌써 왔는데요. 제가 패딩을 입고 있고, 이제 이쯤 되면은 엔진톱을 많이 쓰기 시작하는 계절이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여기 보시면 이제 엑스코트라는 엔진 체인톱이거든요. 이제 엑스코트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저전압 용접기를 찍으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체인톱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특유의 삼각형 박스에 들어있는데 자, 이걸 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조립은 제가 지금 했지만 기존 구매를 하시면 조립은 해야 되는데 조립하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렇게 이제 딱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조립은 해둔 상태고 일단 사이즈가 18인치입니다. 이 가이드바의 사이즈가 보통 이제 16인치라는 사이즈가 보편적인데 지금 18인치로 되어 있고 엔진의 스펙도 45cc거든요. 보통 이제 가정용 엔진톱을 고르실 때 대부분 35cc에서 40cc 정도의 스펙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16인치라는 스펙이 보편적인데 지금 엑스코트에서 출시된 제품 같은 경우는 45cc에 18인치면 굉장히 좀 높은 스펙에 속하거든요. 근데도 금액이 지금 10만원 후반대라고 해서 진짜 이거 한국 시장을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잡아먹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엔진체인톱 45cc에 18인치 같은 경우 대부분 20만원이 넘어가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지금 브랜드네임이 있는 제품이 10만원대 후반까지로 낮춰서 이렇게 나온다면 어찌 보면 엔진톱 시장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18인치라면 보통 무게가 5kg에서 6kg 사이가 대부분인데 좀 가볍게 설계가 되어서 4.5kg까지 지금 무게를 떨어뜨려놨고 최대 RPM이 지금 8000rpm입니다. 8000rpm 회전 속도도 지금 같은 CC 대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지금 CC도 45cc까지 와있다라고 하니까 정말로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가서 조립하는 부분부터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나서 다시 여기로 와서 말을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엑스코트 엔진톱을 한번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밖으로 나왔고요. 일단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이전에 제가 조립하는 방법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항상 이게 제가 영상을 찍고 나면은 제품을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조립하는 방법부터 보여드리고 자 본체 커버 가이드박 희석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통이랑 종마리까지 있고요. 요렇게 두 개의 체인 톱날 그리고 설명서도 들어있는데 제가 설명서이기 때문에 자 요게 이제 안전브레이크인데 이 안전브레이크가 앞으로 밀릴 수도 있고 다시 뒤로 당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뒤로 몸쪽으로 당겼는 상태에서 요 두 개 넛들을 푸십니다. 자 요렇게 푸시고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가이드바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 요 글자가 요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용할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가 요렇게 똑바로 되도록 꼽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인 톱날을 장착하셔야 되는데 요 체인 톱날 장착할 때도 진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반대로 꽂으면 날이 아예 안 먹히기 때문에 요 뒷면에는 날이 하나도 없죠. 그냥 기역자로만 되어 있고 이 앞쪽 보시면 대각선으로 요기 지금 날이 서 있어요. 요렇게 보이시죠? 전부 다. 요 날이 서 있는 이 앞쪽이 요렇게 나왔을 때 이 앞쪽을 향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중요하다. 그리고 요렇게 설치를 하시고 요 체인 톱날을 요기 뒤에 부분에 걸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당겨서 자 요렇게 체결을 하시고 요게 만약에 대각선으로 꼽히거나 잘못 꽂히면 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잘 꽂혔는지 확인하시고 요게 잘 꽂혔는지 안 꽂혔는지는 요렇게 지금 꽂았는 상태에서 요걸 장착하시고 나서 요걸 한번 체인을 돌려봤을 때 잘 돌아가면은 제대로 꽂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요 카바를 다시 꼽으실 텐데 요기 지금 홈에 요 장력 조절하는 핀이 꽂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앞쪽 안 꽂히는 상황일 때는 요 장력 조절 버튼을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십니다. 일단은 그래서 요 장력 조절하는 부분이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요 지금 핀이 지금 요 홈에 꽂혀야 되거든요. 자 요렇게 자 그 다음에는 요 노트 두 개를 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살짝 걸쳐주는 정도로만 이게 깍 잠기면은 이 지금 장력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장력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요렇게 걸쳐주는 느낌으로 하시고 요기 안쪽에 장력 볼트가 있어요. 요거를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체인톱이 지금 느슨했던 게 텐션이 생기거든요. 텐텐해지거든요.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다 보면은 요 돌리는 게 조금 빡빡해질 때쯤 돼서 한번 보시면 요렇게 양쪽으로 땡겼을 때 요렇게 이제 텐션이 딱 생겼거든요. 요렇게 지그시 땡겼을 때 요 지금 꼭지점 있죠. 요 뾰족한 부분 꼭지점이 요 가이드바에 데일랑 말랑하는 요 정도가 딱 이상적이거든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사용을 하다보면은 또 장력이 또 늘어나요. 이렇게 축 쳐지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바로 돌리시면 안 먹히고요. 요 노트 두 개를 어느 정도 풀어서 좀 느슨하게 한 다음에 돌리시고 장력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노트 두 개는 꼭 장력 조절 한 다음에는 꽉 좋아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또 풀려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꽉 좋아 주시면 돼요. 요렇게까지 하시면 일단은 조립은 완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휘발유랑 엔진 오일이랑 희석했는 걸 넣고요. 체인 톱날에 묻어나오는 체인 톱날 오일도 넣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기계를 요렇게 눕히셨을 때 여기 주의구 표시가 있어요. 주의구 표시 항상 모든 엔진 톱에 여기 주의구 표시에 25대 1로 희석했는 그러니까 휘발유가 25 투사이클 엔진 오일 이행정 엔진 오일을 25대 1 비율 1이죠. 오일이. 그래서 그 섞은 비율로 했는 거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구멍을 여셔서는 이제 체인 톱날에 묻어나온 오일을 넣으셔야 되는데 뭐 투사이클이든 포사이클이든 엔진 오일을 넣어 주시면 돼요. 어차피 날에 묻어나오게 하기 위해서 넣는 거라서 상관없으니까 넣어 주시고요. 요렇게. 요 체인 톱날 같은 경우는 항상 휘발유가 다 쓰고 나서 다시 또 보충할 때 열어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들어 있는지. 그래서 요렇게 넣어 주시고 다시 또 뚜껑을 닫고 자 요렇게 하시면 지금 일단 사용할 준비가 됐습니다. 사용할 준비가. 자 요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시동을 걸어 볼 텐데요. 뒤에 일단 스위치 온오프가 있어요. 스위치가. 모든 근데 엔진톱이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자 온오프 스위치를 위로 올립니다. 요래하지만 시동이 걸리고 쓰다가 끌려면 내리면 저절로 꺼지거든요. 그래서 위로 올린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이게 새기계다 보니까 요 초코밸브가 여기 있어요. 요거를 어느 정도 당기신 상태에서 한 두세 번 당기다 보면은 부르릉 하면서 분명히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걸리려는 제주치워로 보일 거예요. 그때 밀어넣고 다시 당기면 시동이 걸리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자 금방 소리 들으셨죠. 방. 이렇게 이제 시동이 걸릴 준비가 됐다고 소리로 알려주면은 그때는 이걸 밀어 넣으셔야 돼요. 이걸 안 밀어넣고 그냥 계속 당기다 보면은 또 로킹 현상이 생기고 오일이 위로 묻어나기 때문에 시동이 더 안 걸리게 되니까 요렇게 소리가 나서는 초코밸브를 밀어넣는다. 그 다음에 자 당겨볼게요. 이게 지금 새 거를 제가 시동을 거는 데까지 한 다섯 번 정도 밖에 안 당겼는데 진짜 잘 걸리고 이지 스타트가 장착이 돼서 그런지 시동은 정말 잘 걸렸어요. 일단 소리도 크고 바로 한번 잘라볼 텐데 자 제가 이제 또 잘라보면서 말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시동을 걸 준비가 되고 나서 시동을 걸고요. 사용하기 전에 액셀에 달을 당겨서 체인 톱날이 돌아갈 때 체인 톱날에 체인 오일이 정확하게 묻어나오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사용을 해줘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체인 톱날에 오일이 정확하게 묻어나오고 있는지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공회전을 시켜서 돌리면 이렇게 오일이 묻어나오면 정상적으로 지금 체인 오일이 나오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 나서 이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잘라볼게요. 제가 이제 워밍업으로 요 지름이 한 8, 9cm 정도 되는 걸 잘라봤는데 뭐 그냥 너무 숨쉽게 잘려서 바로 굵은 나무로 바꿔서 또 한 번 잘라볼게요. 그리고 이 시동 엔진톱을 시동을 거셨잖아요. 자 이렇게 최고 RPM에 도달했다는 소리를 주면 그때 잘라야지 진짜 기계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제가 나무를 바꿔서 좀 더 굵은 나무도 또 한 번 잘라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지름이 한 15cm 정도 되는 걸 잘라볼게요. 이게 지금 15cm 나무도 제가 내렸다 올렸다 해봐도 진짜 너무 쉽게 잘 잘리고요. 지금 45cc에 18인치라는 스펙이 진짜 높은 거거든요. 이거보다 좀 더 굵은 나무도 왔는 김에 한 번 잘라볼게요. 자 이제 제가 좀 전에 잘랐는 굵기가 이 정도인데요. 여기 한 번 보시면 지금 지름이 한 대략 한 30cm 25cm 정도 되거든요. 저 얼굴만한 굵기인데 18인치에 45cc라면 이 정도까지는 됩니다. 근데 진짜 이제 스펙만 그렇고 못 자르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엑스코트 제품은 과연 잘 잘리는지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잘라볼게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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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대단한 굵기 갑니다. 갑니다. 데단한 굵기 아니면 이렇게 지금 받침대가 있으면 위에서 밑으로 내리기가 굉장히 용해요. 자르면 딱 떨어져 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받침대가 없는 경우에 그냥 경사면이나 이렇게 허공에서 자른다고 가정했을 때 위에서 밑으로만 내리다 보면 나무가 끼어요. 그래서 보통 위에서 밑으로 어느 정도 내리고 나서 밑에서 위로도 올려서 딱 끼는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서 위로 올리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지금 이 굵은 나무를 자르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벌목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더 높고 더 높은 스펙으로 가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엔진톱을 사셔서 이런 뭐 정원에이라든가 나무를 자를 때 지금 쓰신다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은 보여 봐 드렸고 또 스튜디오로 가서 말을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오일 떨어진다. 지금 사용을 하고 가서 오히려 막 떨어지는데 이 오일 떨어지는 거는 정상적인 거니까 혹시나 엔진톱을 쓰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사용하는 모습을 보셔서도 느끼셨겠지만 일단은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로 괜찮았어요. 마지막에 그 한 지름이 30cm 정도 되는 나무를 내렸다 올렸다 할 때도 너무 시원하게 잘 돼가지고 깜짝 놀랐었고 지금 10만원대 후반에 이렇게 높은 스펙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너무 메리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이게 지금 겨냥을 했는 게 일반 가정에서 쓰시거나 나무를 잠깐 잠깐 자르실 분들을 위해서 나왔다곤 하지만 직접 써보고 이렇게 해봤는 결과 전문가용까지는 안 되겠지만 준전문가용까지는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막상 30cm라는 이 통나무를 잘라보면 보통 내리다 보면 막 끼이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밑에서 위로 올릴 때는 더더욱 그런 현상이 심한데 너무 잘 잘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진짜로 올 겨울이 지금 다가와서 뭐 뗄감을 위해서건 아니면 뭐 정리를 위해서건 엔진톱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격 대비 성능이 일단 너무 괜찮은 제품인 게 검증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한 10만원 후반대에서 20만원대 사이에 있는 제품들과 또 이렇게 40만원, 50만원, 100만원까지 가 있는 제품들도 많은데 스펙의 차이나 내구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제 전문적으로 나무를 계속 잘라야 하고 산을 올라가서 자르고 내려와서도 자르고 이런 게 많으신 분들이라면 또 더 좋은 엔진톱을 구매하시는 게 맞으시겠지만 혹시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붉은 나무도 잘라야 된다. 근데 이 행위가 1년에 몇 번 없거나 아니면 간혹가다 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적극적으로 또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오늘 이 제품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금액이 10만원대 후반대인데 45cc라는 높은 스펙 그리고 가이드바가 18인치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굵은 나뭇까지 자를 수 있는 스펙을 가졌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보여드렸는 거고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로 45cc, 18인치에 걸맞게끔 능력치가 나왔어요. 오늘 이렇게 또 엑스코트라는 엔진톱, 이제 지난번 편에 용접기에 이어서 엔진톱까지 한번 보여 봐 드렸는데 일단 시동도 너무 잘 걸렸고요. 왜냐하면 새 기계가 시동 걸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엔진톱 같은 경우는 근데 시동도 너무 잘 걸렸었고 그리고 능력치도 진짜 상상 이상 그러니까 한 10만원 후반을 투자해서 이만큼 능력이 나와?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엔진톱을 조금 고민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도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엑스코트 한국본사 사장님께서 이 제품을 20분께나 지금 벌먹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진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항상 하셨듯이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영상 하단 댓글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고 하여튼 이제 겨울이 오셔서 체인톱을 쓰실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항상 안전작업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 엔진톱에 관해서 제가 영상도 기존에 많이 찍어놨어요. 저희 채널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엔진톱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장갑, 실밥이 나오는 장갑은 절대적으로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장갑을 끼신다고 하시면 니트롤 장갑이나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실밥이 안 나오는 장갑을 끼시고 보안경도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나가서 나무를 잘라보니까 나무 톱밥이 이렇게 몸쪽으로 튀는 경우가 한 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안경을 꼭 끼시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엔진톱을 사가서 쓰시면 한 몇 번 쓰시고 나면 또 방치해둬야 되는 게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보관을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다 지금 엔진이랑 휘발유랑 다 빼내고 올도 다 빼내고 시동을 걸어서 저절로 꺼질 때까지 놔둔 다음에 보관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편적인 방법이고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시동을 걸었다 꺼주는 행위만 해주더라도 절대 막힐 일이 없거든요. 이 엔진톱이. 그리고 이제 올해 썼던 휘발유는 내년에 쓰시면 안 돼요. 휘발유는 항상 내가 이 체인톱을 쓸 때 그 당시에 새로 구비한 휘발유를 써주셔야지만 원활하게 기계가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몇 가지만 기억을 잘 해두시더라도 체인톱을 쓰는데 정말로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꼭 참고를 해두셔서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